샤넬 샤넬! 샤넬 샤넬! 언니 배수들이 아니래 UFC가 뒷전장이오 우연 웃는데 우연이요? 우연! 아! 세비도! 영어도 한다고! 세모다! 웬일이야! 나에게 도전장을 냈다고? 그게 누구냐? 아.. 쉽지 않을 터인데.. 그래! 어디 한 번 도전해보아라! 할 수 있으면 해보거라! 음악 송곡이 아주 마음에 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긴 제작진이 이 망토까지 돌려주고 고맙소! 고맙소! 오늘 도전자들이 어디 있는지 나와 보시게나! 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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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은 누구요? 둘, 셋! 아세!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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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맙입니다! 고맙소! 새 앨범을 혹시 눈치가 빠르고 이번에 우리가 사랑스러운 큐티 허세로 돌아왔어! 그러세요! 허세를 귀여움으로 승화시켜서 보고 싶게 만드는 그렇소! 맞서왔소! 맞서왔소! 직접 보여주시게나 대형을 맞추시오! 오! 대형도 있어! 아란 소이다! 우리 노래 대형이지 않고 우리 대형이지 않고 우리 대형이지 않고 알겠어 혜진이 어디 가오? 밖에서 처음 공개해요 나로 말할 걸 나로 말할 걸 나 주면 사실 나 믿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모두 자신 있으면 나를 사랑 나를 사랑 허세를 어느 부분에서 느꼈어? 나는 이 부분에서 느꼈어 이 부분에서 느끼고 말았어 내가 잘 찍었어 하지만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예요 나로 말할게 가장 허세가 심한 멤버가 혹시 누군지 알 수 있어? 약간 뭐랄까 여기 나와있지 않았어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집을 가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어 집을 가는 상황을 한번 우리 인지망카 언니 키 어딨어요? 키 본인한테 있다는 걸 이렇게 제 가방에 있었거든요 본인 가방에 있다고? 싫어요 영어의 한 장면 그리고 인사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인사할 때 솔라 형은 어떤 허세를 가지고 있어? 나는 허세가 없어 있어 있어 뭔가 없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 있어 이러는데 왜 버림만 없다고 생각하고 주스를 마셔요 주스를 마시는데 되게 프레쉬하다 아 아 아 아 인정 인정 샐러드였나? 샐러드를 내가 먹고 있었어 샐러드가 너무 맛있고 싱싱한 거를 나도 모르게 이거 샐러드 되게 프레쉬하네 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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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무심하게 흘렸다 프레쉬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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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버렸어 세련되게 그런 허세가 있어 나는 마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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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이 떨어졌을 때 핸드폰이 막 박수살이 난데 마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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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마 마이폰 자 그렇다면 내가 오늘 대놓고 허세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을 드렸다 공격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아 그 같으면 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 해볼까요 두 분 하나 둘 셋 상대는 상대는 무조건 너 진짜 캡짱이다 너 진짜 캡짱이다 라고 해주시고 그것마저도 허세로 처음엔 약하게 갈게요 시 아웃샷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집이 세체인데 하나는 화장실 하나는 침실 하나는 부엌 너 진짜 캡짱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줄 서있어 너 진짜 캡짱이다 그 자세로 해야 되는데 너 진짜 캡짱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샤워를 아침 이슬로 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너 캡짱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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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벌써 허세다 오케이 이 노래의 허세를 나부터 들어가겠어 아우 오 오 약간 파이팅 오 오 아 진짜 웃겼어 솔라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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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맞았어 괜찮소 사실 끝판왕 마마무 정말 대단하오 내가 듣기론 너희가 즉흥랩도 굉장히 잘한다고 하던데 노래만 듣기는 아쉬우니 마지막으로 즉흥랩을 시켜볼 것이다 마마무의 비공식 래퍼 라인 저희 둘이 공식이고 이 둘이 비공식이오 자 비트주세요 오 요 우리 랩을 니 귀에 때려 박어 오 팍팍 다 때려 박어 때려 박어 때려 박어 때려 박어 제 여보 혁순 워 혁순은 댄스 범요 호 호 야오 마마무 댄스 범요 호 아 아 아 대단히 이렇게 주입식 랩은 처음이오 앞으로 계속 비공식 래퍼로만 활동해서 호 옥수동 인형 뽑아온 권혁순님이 저희 마마무를 랩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 기대되오 태어나서 랩을 정말 해본 적이 없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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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를 씹어두시오 다양성으로 비트를 때려 박으시오 아 때려 비트를 때려 박으라 그럼 백연뿐 가겠어 드랍 더 빗 드랍 더 빗 예 아야 예 오 예 마마무를 봤지 사실 만만하게 봤지 예 마마를 많이 먹었나 예 마마 같은 힘이 생겼어 오 와 여기까지 마마 같은 힘이 생겼어 오 오 예 오 사실 그 즉흥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즉흥으로 우리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 다른 것도 될 수 있어 다른 것도 될 수 있어 이게 참 귀여워 그러면 우일장 비트 한 번 하면서 아쉬워 장터 비트를 한 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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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었습니까 아 아유 레디 파이팅 에어보 아 노래 봐 오 요 때려받고 준비 레고 롯스 커리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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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야! 와우야! 확세다. 리모컨 주십시오. 이거 살짝 무릎을 꿇고 봐야 돼. 알겠어. 아 무릎 꿇고 와! 감기 든 것 아니오. 어떻게 할까요? 원하는 리스트! 타보인다!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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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내기 정말 드리드리시나 리프트! 리프트 채워 보인다! 허락해 주소서 감사합니다. 땡큐 아... 오! 84점! 브라!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시작은 무난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 제일 잘 나가 많이 불러봐라! 내 제일 잘 나가 대박! 정말 종교의식을 하는 느낌으로 와! 대박! 이것이 바로 핏땀을 흘렸어요, 인터넷! 보셨습니까? 핏땀이 아니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박이다! 이게 바로 집념입니다! 인형 뽑아! 환혁수를 이겨라! 하나! 둘! 셋! 우리 마망우 멤버 중에서 인형 뽑기를 좀 해보신 분이요, 역시?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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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 잘해요? 쿨, 쿨, 쿨 잘해요? 쿨 약간 취했을 때 친구들이랑 몇 번 해봤거든요. 제일 득템했을 때가 한 번에 두 개를 뽑은 적이 있었어요. 아, 꼬리마 이렇게 엉켜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1타 2득 1타 2득 쉽지 않은데 오늘의 1등은 바로 따라라란 짠! 오!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순서를 정해보도록 할 텐데 내가 1번을 하겠다. 따아악! 빠르게! 파이링! 나하고 함께 가자, 인서가! 파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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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파이링! 파이링! 이거 예상했어! 예상했던 거야.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랬고 또 예상한 건 또 그냥 이렇게 가서 얘를 딱 집어. 느낌 좋아. 딱 집는 거 지금 대가리로 예상했어! 원래 첫 번째는 안 뽑혀. 저는 한 명만 공격을 해요. 자, 오케이, 들자. 들자, 오케이. 힘이 너무 없다. 저는 스피드하게 가요. 아, 가만히 스피드! 티카츄! 아, 보통! 예상했어, 예상했어.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비현이가 좀 잘할 것 같아.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몸을 풀어, 부르겠어. 자, 손가락 푹시다. 나 지금 나 이거 한 번 해보고 싶어. 어? 아, 저, 저, 저. 이거 안 돼. 아, 나는 좀. 아, 근데 얘는 좀 약해. 아, 안 돼, 저. 어, 뭐야? 너 거기로 들어가. 조금만에 안 돼, 저. 어? 아! 아! 이러면 아! 오 마이 갓. 되게 밀당하는구나. 어, 인형하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 뽑아버릴 거야. 이거는 거의... 인형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됐어, 됐어. 어! 어떻게 됐어! 오 마, 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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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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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인아, 이제 고라패도 구박! 바로 고라 타고. 얘 무거웠습니다. 아련 같아.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인형 한 개 기부하아. 이거 휜이가 쓴 것 같은데? 인... 인형 한 개 기부하니? 의인아 뭐야? 그러면 대신 여기서 하나를 추가해서 저한테 가장 애교를 잘 보내는 사람이 주겠어. 어, 애교. 애교. 내년 저. 내년 저. 애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봤는데. 깨깨깨깨! 그래서 인형을. 얘가 근데 돼지예요? 토끼예요? 대기! 대기! 에잇! 대기! 진짜 인형 포기를 잘 못해요. 아 근데 진짜 못하네요. 진짜 못하네. 아까 봤잖아. 아우라가 못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나처럼 돼. 일단 잠깐만요. 얘를 다시 해볼게요. 다 버릴 듯. 아 다시!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됐다. 됐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왜 뭐 하는 거야 그게? 모르겠어요. 행패해요. 오 잘 잡았어. 진짜. 아이고! 파이리를 해볼까? 아니야! 그냥 인식하래, 인식하래 그냥. 아니야. 아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됐어. 됐어. 어? 와 다음 사람 잘 되게 해줬어. 와! 다음 사람 누구죠? 혁순이. 저 아닌가요? 오 분 진하시네. 그러니까 이익이 된 단계. 어머 딱 잡았어. 이거 할 거 같아. 어머 웬일이야! 안 된다. 아 제가 안 되겠다. 쉽지 않아요. 저 모래 너무 너무 커. 거대해. 아니야 얘 안 돼요. 나 될 거 같아. 야 안 돼. 나 될 거 같아. 안 돼요. 안 돼. 안 돼. 오 오 오 오 안 되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쟤. 프린은 안 돼요. 프린은 안 됩니다. 걔는 각도가 안 나와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안 아니 옆에 흑과 음이. 저 효과음 버튼을 눌렀나요? 자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오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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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렇지. 나오자 이제. 어머 딱 사이즈야. 보이시죠? 너무 잘 잡혔죠? 너무 잘 잡혔죠? 어머 웬일이야! 아! 여기 딱 섰어! 안 돼! 내가 맞았다! 아 얘가 날 많이 힘들게 해서 쳐요. 레고! 아 내가 내가 다 해놓은 거. 야 왠지 나 왠지 얘 된다. 어머 얘 됐어. 어떡해 웬일이야! 어머! 내가 봤어! 웬일이야! 내가 다 해놓고? 내가 다 해놓고? 어 목 아파. 아 안 돼. 아 살짝 오른쪽. 차라리 요 아이는? 어머 됐어 야 됐어! 어머 됐어! 어머! 아! 아악! 남았어 남았지? 아니요. 천 원만 주세요. 어? 줄 거예요? 네 천 원만 주세요. 자 앞으로 5분만 선물 뽑을 기회를. 선물 뽑을 기회를 드릴게요. 나도. 어? 됐다. 됐다! 어머 웬일이야! 아! 아 죄송한데. 아! 뭘 보면 안 돼! 이 기계 주인인데요 이거 막 때리지 말아 주실래요? 아니요. 근데 진짜 봐. 어? 어? 왜? 아! 아! 뭐야? 누가 뽑았어? 이거는 기록용이 아니라 선물용으로만. 이거 저 찍으셨나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선물용으로만 드릴게요. 죄송한데 기분 되게 좋아 뽑으니까. 이거 기록은 인정 안 되지만. 네 기록은 안 되지만. 나홍이! 나홍이! 어? 진짜 언니 짱이네. 나 진짜 뽑고 싶어. 애교야. 애교야. 애교라고 하네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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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올려주세요. 뭐라도. 왜왜왜왜. 어? 애교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린. 유노비용. 오빠!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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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파서. 아파서 쓰러졌어요. 아파서 쓰러졌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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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목표는 화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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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다. 약간 힙합으로 씌워드리자. 되게 힙합. 오케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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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연신 느낌으로. 오늘 우승한 소감이 어때요? 일단 이 영광을 모두 제 친한 친구 휘인이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지금은 그래야 돼요. 모든 영광을 휘인이에게 돌려야 돼요. 끝까지 열심히 해준 나혜진이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 오우 나혜진이에게. 감사합니다. 오우!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저희 마마무도 대박났길 잘할게요! 와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또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대기실력 오락실! 위엣!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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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